와 아직도 이렇게 긴 줄 서서 계십니다. 여기는 향수 한우 마당인데요. 여기서 지금 시시키가 실시되고 있습니다. 와 맛있는 냄새. 많은 긴 줄 서서 계시는데요. 여기는 또 무진장 축산 산업 협동조합에서 이렇게 2,000원. 한우랑 사항축제 방문 환영합니다. 안녕하세요. 힘줄 서서 계시는데요. 이렇게 맛있는 한우를 직접 구가지고 이렇게 시시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와 맛있겠다. 여기는 또 뭐 하시는 거예요? 여기는 시식하고 몰래 돌려서 나오면 당첨. 시식을 하고 당첨 되는 겁니다. 수세미, 수세미. 이거 뭐 주는 거예요? 수세미인가? 수세미 드린다고? 그것도 나오고 꺼지는 거죠? 수세미요? 야 그만 끊네. 보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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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장수. 장수하자면 안돼! 이분은 또 어떤 분위기인가요? 한우 옆에 회장님 회장님한테 이상한 말씀 부탁드려겠구나 무조! 장소하는 화이팅! 이쪽 보고 장소하는 화이팅! 화이팅! 선물하셨어요? 돌리세요 국가리! 국가리! 맛있게 드세요 닭집 되네 닭집 드셨어요? 어머니 닭집 드셨어?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운 좋으시네 뭐야 꽝이네 꽝 우리 뿐이야 세게 돌렸으니까 국가리! 국가리! 운도 좋으시네요 개성리네 선물이 많네요 엄청 많네요 이렇게 선물을 드립니다 돌려서 족발 더 주시네요 회장님 의약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장소하루 많이 사랑해주세요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한말씀 더 있으신가요 혹시? 다른 말씀 못 드세요? 겨위 청정기역 장소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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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드려요 아쉽네요 조금만 안갔으면 우족인데 세종료 조금만 더 축하드려요 당첨이 되네요 대단하십니다 오늘 행복받으셨네요 수세미 이분은 행운 받았네요 와 이거 그립다 와 뭐야 대단하십니다 축하드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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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춤을 преп çal 축하드려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